또 하나 더 유념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 이 얘기죠. 봉구미체 신공주의 무선지 부상적인 상처는 뭡니까? 산매의 경기로는 새끼 제4선과 같다는 겁니다. 됐죠? 새끼 제4선을 구성하고 있는 선의 구성으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와 정. 즉 뭡니까? 평온과 마음의 집중. 됐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봉구미체 신공주의 무선지 부상적인 상처 또 어떻게 됩니까? 경기로는 새끼 제4선의 경기와 똑같습니다. 이미 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죠? 우리 공공주의 무선지 3배에서 죄송합니다. 무선지 3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획입니다. 됐죠? 무선지 3배는 새끼 제4선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다. 됐죠? 선의 구성도 속으로서는 두 가지받겠다. 그죠? 사와 정. 평온과 집중받겠다. 그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대상이 다르다. 됐죠? 그죠? 그러면은 그 대상이 공공주의 무선지 신공주의 무선지 부상적인 상처의 대상이 다 다른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3배에서 보면 사설이라고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이런 구체를 다 보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공공주의 대상은 가치나가 제거된 그 공. 요게 핵심입니다. 그것만 인용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무변체입니다. 인용국법입니다. 식무변체를 어떻게 닦느냐? 그죠? 어떻게 닦느냐? 어떻게 닦느냐를 25번에서 여기서 4단계로 밝히고 있다고 읽어보면 됩니다. 자, 식무 25번입니다. 식무변체를 닦고자 하느냐는 공공변체정들의 대 5가지 장려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게 뭡니까? 식무변체를 닦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 제4선 갖고는 안됩니다. 됐죠? 공공변체를 체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우리 저 새끼 제4선 체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초선에서 3선, 4선이 있어야 새끼 제4선이 체득되죠? 순차적으로 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 어떻게 있지 않으죠? 공공변체에 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제조건이 공공변체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됐죠? 그게 첫번째입니다. 공공변체정들에 의해서 5가지 장려절을 얻어야 됩니다. 5가지 통과하십시오? 전향. 이 3주를 향하는 전향. 입점, 원무, 출점, 만족. 상대방은 다 이런건 기억이 없는데 저도 외우는건 잘 못하거든요. 모르는건 저도 요즘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5가지 장려절으로 5가지에 대한 장려절입니다. 3매 수행이 있어가고 3매를 전향하는 장려제도 데리고 3매 드는데 잘자려와서 데리고 앉아서는 3매 드는데 선선은 3매가 안들인다. 이거는 뭡니까? 입점의 장려가 아닙니다. 되죠? 앉아서 들고 선선도 들고 가게서도 들고 눈 잡아서 들고 밥 먹어서 들고 그래야 자리 가지는 못했죠? 입점이 뭡니다. 뭡무는 자리 가지는 뭡니까? 1시간 하고싶으면 1초만 들고싶으면 1초만 들고 10분 들고싶으면 10분 100시간 100시간 뭡무는 것이 자기가 자리 가지는 되는게 뭡무는 자기가 어렵지구요. 미치고 팔은 게 있으구요. 사실 하나하나 다리 오면 그냥 막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진짜 현뇌상의 식물입니다. 아유 저 절개가 내려오 이제 올라가는게 됩니다. 식무 변체에 들어가면 공무 변체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첫번째입니다. 공무 변체에 대해서 자료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공무 변체에 정적을 3개 3개 석연하는 가까운 적이 있고 공무 변체는 고해하지 않다고 공무 변체에 위험을 봐야 된다. 됐죠? 공무 변체에 대해서 위험을 봐야 됩니다. 됐죠? 공무 변체가 좋아서 죽겠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식무 변체에 들지 못합니다. 아까도 됐죠? 인식은 뭡니까? 예 집착하고 있으면 인식이 초월을 안됩니다. 됐죠? 공무 변체에 공이 어떻게 초월이 됩니까? 그래서 공무 변체에서 위험을 봐야 됩니다. 다른 공무 변체에 정붙을 당했는 데 아닙니까? 첫째는 뭡니까? 공무 변체에 들어야 식무 변체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 변체에 들어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공무 변체에 대해서 위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봐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식무 변체를 고여하다고 마음이 잡두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공무 변체에 위험을 봐주는 뭡니까? 식무 변체에 대해서 내가 식무 변체를 찾아가는 식무 변체에 대해서 고여하다고 마음이 잡두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공을 가득 채우면서 일어난 아르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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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전한다. 자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공무 변체에 대상으로 그 공이 있죠? 이제 식무 변체는 뭡니까? 그 공을 가득 채우면서 기준한 아르마리아 그래도 움직이는 그 식무 변체의 대상은 뭡니까? 공무 변체에 아르마리아 대상이 그 공이 딱 아르마리로 딱 바뀌게 됩니다. 공무 변체의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줄 뚫어 놓으시면 뒤에서 나옵니다. 자 식무 변체의 대상은 뭡니까? 뒤에서는 그 공이에 닿는 아르마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르마리아 공무 변체의 이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계속해서 전향으로 마음을 향한다는 말이고 마음이 다 뚫어 한다는 말이고 그 대상에서 주의를 기운다는 말이고 반도한다는 말입니까? 그걸 제대로 놓고 추론으로 치고 일으킨 생각으로 제안다. 그죠? 뜯었다 뜯었다고 마음이 다 뚫어야 된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운다는 말입니다. 공무 변체에 드는 방법을 내 가지고 가득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공무 변체에 들어야 된다. 이쪽으로요. 두번째가 뭡니까? 공무 변체에 대해서 위험을 봐야 된다. 세번째가 뭡니까? 식무 변체가 진짜 좋다. 식무 변체가 고요하다고 식무 변체를 전향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전향한다는 말은 대상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그 공을 가서 처음에서 일어난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공무 변체에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향하고 줄 기울이면 공무 변체에 식무 변체에 산매들게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가지고 지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번입니다. 26번에서 핵심은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번에서 시간을 전기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표상인 아르마리를 계속해서 마음을 가져갈 때 장애들이 육합되지요. 다수가 장애입니다. 마음이 지금 확력되고 견접산매로 마음이 사매들게 된다. 되죠. 다섯 가지 장애는 견접산매로 견접산매로 그 표상을 방금으로 닫고 많이 봅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흑공을 대상으로 공무 변체에 마음이 본 산매들게 된다. 되죠. 공무 변체에 가시나 가시나가 제거되는 흑공을 대상으로 앞에 나오신다. 신분체 보니깐 흑공에 다른 알마리를 대상으로 하는 알마리 다른 말로 보면 공무 변체에 알마리 되죠. 흑공에 다른 알마리를 대상으로 공무 변체에 정의부를 가져와서 20, 27, 28 분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20, 죄송합니다. 신분체 정의부입니다. 20군데에서 말씀하고 신분체 정의부는 이렇습니다. 공무 변체를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어둠을 다루하게 하면서 신분체 정의부입니다. 공무 변체를 초월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서 28분에서 설명합니다. 완전히 공무 변체를 초월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초월합니까? 핵심은 인식의 초월입니다. 공무 변체에 대한 인식의 초월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쭉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식 부분에서는 끊어놓는 알마리 끊어놓는 알마리 식무 변체에 대한 문자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부분은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회의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31분입니다. 식무 변체에 대한 문자적인 설명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하나 장면 덮으세요. 31분 밑에서부터 세 번째를 봅니다. 그러므로 식무 변체를 가로 해갖고 식무 변체를 해갖고 식무 변체를 나눠 놨죠. 장면 고쳐야 되는거죠. 원어로 윈야나 안타 아야타 해야 되죠. 두번째 무변 안타 안타 라고 해야 됩니다. 부정되도 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건 모르겠어요. 안타 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안타 가 돼야 됩니다. 안타가 끝이니까 안타니까 부정이니까 안타는 별이거든요. 끝이 있단 말이고 안타는 끝이 없단 말이죠. 무변체로 식무변체로 이랬습니다. 무변체로 안타가 돼야 됩니다. 아이씨 안하면 안되나 안하면 되는데 또 이야기를 안하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세번째는 무소위치입니다. 무소위치 핵심으로 아는 무소위치의 대상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소위치의 대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료무변체로 공료무변체로 아르마리의 부재 여기 어디 나옵니까 209쪽에 위에서 단 세번째 쪽에 보면 심부변체로 대상이었던 공료무변체로 아르마리의 부재 부재로 뭡니까 이 이야기는 무소위라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무소위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보다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소위치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 없다는 말입니까 무소위라는 말은 대상 무소위치의 대상은 공료무변체로 아르마리의 부재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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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우리 무소위치의 대상입니다. 공료무변체에서도 그 아르마리였잖아요. 이것까지도 여기서 사라져버린 그 경치를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무소위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입니다. 무소위치를 닦고자 하는 자는 심부변체로 정리덕에 대해 다섯 가지 자유전을 얻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소위치에 들기면서 뭐가 정리를 해야 됩니까 심부변체로 무색게 두 번째 산매까지 체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부변체로 정리덕에 대해서 다섯 가지 자유전을 의뢰한다. 이 심부변체로 정리덕에 공료문체로 가깝게 되고 무소위치는 보유하지 않다고 심부변체로 똑같이고요. 위험을 봐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심부변체로 정리덕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심부변체에 대해서 위험을 봐야 됩니다. 위험을 봐야 없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닙니다. 위험을 보고 집착을 종식시켜야 되겠죠. 위험을 봐야 집착이 종식됩니다. 그 다음 무소위체를 보유하라고 마음이 잡고 되죠? 무소위체로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되죠? 심부변체대상에 심부변체로 아르마리의 부재 비어버린 머리들아버린 상태를 마음이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마리의 부재 이것이 무소위 무소위체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소위체로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이름은 다 대상에 따라서 이름이 붙이고 있죠? 공은 무근체로 뭡니까? 그 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은 무근체로 심부변체로 뭡니까? 심부변체로 심부변체로 무소위체로 무소위체로 부재 읍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위체로 비상비상체로 이렇게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은 것도 아니고 미생이 있기 때문에 비상비상체로 이렇게 문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던정되서요 34번입니다. 예비젯입니다. 34번의 예비젯입니다. 마치 흐봉이당 고기한 알마를 대상으로 심부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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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마를 대상으로 무소위체로 그 흐봉을 두부채우고 일어난 고기한 아르마리의 비어버린 떠나버린 상태 부재를 대상으로 무소위체로 무소위체로 많이 보상입니다. 아르마리의 부재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경계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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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입니다. 예를 들어 35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회장 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비구대중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다른 곳으로 갔다. 집회 일이 끝났을 때 비구들은 모두 일어났어 나갔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집회장으로 돌아 문에 서서 다시 그 장소를 찾아볼 때 비어있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 상태만 보다. 됐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다. 이것만 보죠.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만한 비구들이 다 죽었구나 이러나 봅니다. 제가 지금 무식한 사람은 여기 계시는 불자리들이 다 죽었구나 오이구야 여기 계시는 불자리들이 다 돌아가셨구나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래지구죠. 그래 안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다 죽었구나 이만한 비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비었구나 떠나버렸구나 그것이 바로 무솝입니다. 됐죠? 식이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재만한 봉선은 상태만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서유체력 정형부는 부서유체력 36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구면체를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부서유체력 이미 부서유체력 정형부에서 있잖아요. 공무체, 신구면체, 무솝체력 비상변차는 단계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솝체력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구면체를 초월했다고 나옵니다. 공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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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하게 설명하고 계신 구입 36권 정국 37권 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38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기서 핵심은 38권 그 문단에서 밑에서부터 1,2,3,4,5 스태프를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 아름아리에 전향하지 않고 마음의 약돌이하지 않고 마음의 약돌이하지 않고 오직 그 아름아리가 없는 상태, 계속 나오죠? 아름아리의 부재 상태, 아름아리의 부재됐습니다. 아름아리의 공부 근처의 아름아리의 아름아리의 대상으로 상황을 하면 그것이 신구 근처가 되죠? 그런데 공부 근처의 아름아리가 없는 상태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본 삶에 들면은 그것이 바로 공부 근처에서 말하는 무수지입니다. 그 중도, 보시다시피 경기는 똑같은데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아리의 전향하지 않고 마음의 약돌이하지 않고 반주하지 않고 오직 그 아름아리가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 떠나버린 상태만을 반주와 소리한 대로 두고 존재하지 않게 하고 없게 하고 살지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죠? 다른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요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수지처의 대상으로 아름아리의 부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부 근처의 아름아리의 부재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 4처 공부 근처, 무수지처, 비상체, 비상체는 전부 공부 근처가 기본 초대가 된다고요. 그렇게 요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경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39번에서는 무수지처에 들은 것보다는 무소유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공부 근처의 아름아리의 부재, 공부 근처의 아름아리의 부재, 공부 근처의 아름아리의 부재, 공부 근처의 아름아리가 사라가고 없는 상재 보온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4번째는 뭡니까? 비상 비히상체입니다. 비상 비히상체으, 우리 핵심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비상 비히상체의 대상이 뭐냐면요. 비상 비히상체의 대상은 무소유를 저의 심심속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3부의 염정스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마치 아름아리의 떠남을 대상으로 무소유를 마음이 본 상태에서 무소처의 정적이라 불리는 4가지 무석기를 대상으로 이 상식의 마음이 고삽니다. 그쵸? 여기서 4가지 무석기는 뭡니까? 정신적인 무석기라고 합니다. 우리 무석기는 5가지로 옳은 이죠? 색수상행식인데 이 가운데 색은 지금 논의 대상가 아닙니다. 공무직 무석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수상행식 이것이 공무석니다. 무소처 마음의 수상행식 이것이 무소처 정적의 수상행식 이것이 비상기 비상처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무소처 정적의 4가지 무석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 비상처의 대상은 뭡니까? 무소처 정적의 4가지 무석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가로야만 정하면 되겠습니까? 수상행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심, 심소 사실 딱 둘이 보는거죠? 무소처의 정적의 아르마리가 사실 이래 해보면 됩니다. 왜? 아르마리가 혼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이 일어나면 완전히 심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상에서 인식을 계속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4가지 무석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소처 정적의 4가지 무석기 도우시 대상입니다. 213쪽 첫번째 도우시 대상입니다. 도우면 파악하시면 도우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40분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212쪽으로 갔습니다. 비상비상체를 닦고자 하면은 무소처의 정적에 대해서 5가지 자료를 얻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무소처는 신문체는 각관적이 있고 비상비상체는 도야하지 않다는 것 인식은 병이고 인식은 종이고 인식은 화살입니다. 이것은 도야고 수상의 거슬복 비상비상체라는 경은 인종입니다. 5가지 색경입니다. 이와 같이 무소처의 위험을 봐야 합니다. 아까 똑같이 보죠. 앞에 경기 있잖아요. 첫째는 무소처에 들어야 되고 두 분째로 무소처가 위험만으로 봐야 합니다. 위험만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비상비상체로 마음을 기울이게 해주죠. 그래서 위험을 보고 더 높은 곳에서 이익을 보면서 무소처에 대한 입착을 공식시킨 뒤 비상비상체를 고야도로 마음 잡고자 하면서 부재를 대상으로 치면 무소처의 전문가격이 고야하다 고야도 대상으로 마음 잡다라고 관절, 추론을 치고 이런 점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건령산배 되고 돈산배 되겠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무소처 전문가격의 4가지 무소기 그것이 비상비상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42번입니다. 우체국께서는 무소처를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비상비상체로 된다. 그래서 무소처 우리 비상비상체로 전문가격은 뭡니까? 반드시 무소처를 정적해야 될대로 정적하고 무소처로부터 초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43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비상비 비상체로 이겨야되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상인식이 있나 비상비상처럼 비상비상처럼 비상비상이나 상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상도 아닌것도 아니라는 이 말 자체는 기본으로 비상비상이라면 상이 있다란 말입니까? 없다란 말입니까? 기본으로 있는건 아니고 오는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있다란 말입니까? 없다냐 yes는 no냐 그 말으로 딱짜리로 말하면 상이 있다란 말입니까? 없다란 말입니까? 있다란 말입니까?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죠? 없을 것 같으면 없다 있다란 말입니까? 끝납입니까? 그렇죠? 상식적입니다. 없을 것 같으면 말입니까? 없습니다. no 끝납입니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입니까? 이상 상이 있는것도 아니고 없는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아주 미약하게 있다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있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 있고 없다고 하니까 없는건 아니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없습니다. 273쪽 44번입니다. 결국은 비상적 비상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다란 비상적 이거 뭐죠? 딱 두다붙어 쓰는거죠? 먼저 딱 박아 버립니다. 비상적 비상적 이란 말입니까? 인식은 있습니다. 됐죠? 왈도왈도 없습니다. 인식은 있습니다. 이렇다 비상적 아니면 무상적 이러면 됩니다. 실제로 인식이 없는게 무상적 이라는거죠? 상수멸점 혹은 상수멸점 조금 다른게 뭡니까? 무상적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인식이 없을것 없으면 무상적은 끝날깁니다. 그런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상적 비상적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체를 닦는 자에게 인식이 맘 있다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방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인식을 가진것도 아니고 인식을 갖지 않은것도 아닌지 하라고 선하시고서는 무수록체로 고요하다고 마음이 나쁘다고 남은 상탈을 정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인식을 가진것도 아니고 인식을 갖지 않은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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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올겁니다. 207부터 59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부자고사 선생님은 두가지 한 두가지 비유로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있는것도 아니고 없는것도 아니냐 저기 51은 첫번째 비유입니다. 바로에 칠한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 있잖아요. 살짝 묻어있습니다. 어떤 어떤 시자가 있지 않죠 거기다가 음식을 그 음식을 그 기름이 묻어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이라고 그 기름이 있어 그 기름이 내가 갖다 줘 이랬겁니다. 그러면 기름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거짓말쟁이 아니냐 처음에 내면 기름이 기름이 있으면 불풍이 되죠. 등불 등불 키우자 그런 기름이 없다는 거짓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조금은 있죠. 조금 있는데 등불을 키울 만큼 기름이 없죠. 역할을 할 만큼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만 봤을 텐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문 사미가 기름 바루에 칠하여 한쪽에 죽을 먹을 때 장로가 사미에게 바루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장로가 사미에게 기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장로가 사미여 기름을 가져오라. 기름통을 채워야겠다. 됐죠. 등불의 기름라고 봤을 때 존자여 기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마음속에 기름이 있기때문에 죽과 함께는 적당하지 않다는 뜻에서 기름이 있다고 했고 기름통을 채우는 것 등에 대해서는 기름이 없다고 했다. 됐죠. 역할에 따라서 인식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54분입니다. 바루에 칠한 기름의 비유를 길에 있는 물의 비유를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가 길을 떠났을 때 앞서 가던 사미가 물이 조금 있는 것을 보고 존자시여 물이 있으니 신발을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장로가 뭡니까 어마야 요새 말하면 물이 딱 확 계속 모욕을 하고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만약에 물이 있다면 여기를 가려오느라 모욕을 하냐 됐군요. 그런게 뭡니까 존자시여 물이 없습니다. 이렇겠습니다. 단지 신발이 젖는다는 뜻에서 물이 있다고 했고 목욕한다는 뜻에서 물이 없다고 했죠. 이와 같이 이 인식과 역할을 명확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아니고 남은 상탈을 미세한 상태로 존자하기 때문에 인식이 아니고 그게 결론입니다. 됐죠. 바로 그 다음에 앞으로 갔으면 인식만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아니냐 그게 아닌가 되죠. 그 외에 우리 인식이 인식의 이야기를 하면 첫째로 식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도 감각 접촉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것 다 50분이나 50분 혹은 여기서 인식은 분명하게 인식의 역할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아니다. 남은 상탈의 미세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것으로 비상적 이상이다. 됐죠. 아까 결론을 봤습니다. 그 비상적 이상은 나머지 것들이 겉절하는 장소이다. 그것도 비상적 이상이다. 여기서 오직 인식만이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느낌도 뇌와 외다나 느낌도 아니고 마음도 내와 짙다 나 아 짙다 즉 마음도 아닌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즉 감각 접촉도 아니고 감각 접촉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방법을 나머지 함께하는 것들의 경우도 중요합니다. 인식을 선수로 하는 도움을 쓰겠다고 알죠. 인식 하나만 이야기하면 우리 인식은 대상을 파가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따라가기 때문에 비상적 이상체라고 이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